아, 언니가 왜 이렇게 안 오지? 어, 왔다! 배우 천송이 씨 나오십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배우 천송이에요. 이 여배우의 필수 조건, 바로 브이라인. 저 또한 브이, 브이. 여기 조금 느냐. 여기, 여기는, 여기가. 이거를, 이거, 이거. 이게 그, 오, 쏘리. 야, 너는 내 코디라는 게 내 옷을 들고 댕겨야지. 뭐 이런 진보 딸을 카다라고 들고 댕겨. 이거, 언니 옷인데요? 어머, 이거 너, 나 나가. 나가, 이거 당장 가자. 송이야. 송이야, 재경 오빠야. 오빠, 오빠에 관한 이상한 서류가 있던데, 그거 사실이에요? 봤구나. 일이 번거롭게 됐네. 왜? 전기 충격기야. 송이야, 이제 좀 사라져줘야겠어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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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마비가 오는거야. 이제 곧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겠습니다. 지방 태워주는 거구나. 지방 다 타라 다 타라. 머리부터 발끝까지. 일이 번거롭게 됐네. 야 오늘도 해야 돼 이거. 엄청 좋네. 카츠야 100만 몰트로 지져버려. 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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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야 이리 번거롭게 됐네 전송희씨 이번에 와이어씨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송희가 와이어우 자 자 준비됐으면 레디 액션 송희야 진짜 좀 사라져줘야겠어 위험해 전송희 네 난 별에서 온 도민준입니다 전송희 전송희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받으면 완전 지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은구나냐 근데 총력을 써야겠다 해 culosis 하 이제 됐어 천송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Czy가 천숙이 건들지 말라 그랬지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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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아 힘들다 힘들어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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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진짜 천숙이 괜찮아 괜찮은 거야. 그런데 재경 오빠는. 재경이? 여기 있네? 야 대답해 봐! 이리... 봉골롭게... 보수기 인간 처리해. 이리 봉골롭게... 뭘 먹을 거 없어? 먹을 거? 그럼 내가 맛있는 쫄면 줄게 나 간다 음 왜 저istoire 쫄면을 해주려고 해? 쫄면 쫄면 봐 밀가루 살살 살살 저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? 어우 야 야 야 야 대박이다 야. 저 어떻게. 어떻게 할라 그래. 이 쫄면. 오 맛있겠다 야. 김윤준. 응 응. 좌. 좌. 파. 좌. 좌. 파. 하. 후후. 우후. 우후. 후후. 좌. 파. 천공이. 아. 사아리.